표창원의 뉴스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 프로파일링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 주실까요? 네.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대선 공약이 파기됐다는 말은 무책임한 선동이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빠르고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기 신도시 지역 분당일산 등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 지금 부글부글 끓고 계시다면서요. 네. 일부에서 항의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나오는 걸 봤는데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대선 이후에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 이제 공약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재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재정비 특별법을 재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미뤄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집값이 선반영됐다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게 왜 지금 이 마스터 플레인이 늦게 나와야지 되느냐. 이것 때문에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대선 공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길래 공약 파기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1기 신도시라고 하면 분당일산 평천산본중동 이렇게 5개를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신도시라고 얘기하고 서울에서 주변에다 만든 지역들을 얘기하는 거죠.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게 일종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수위가 되면서 인수위 체계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연말로 일단 1차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 신도시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 집값 상승부터 시작해서 노후된 아파트들, 재건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의 질이 좀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게 이번에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 시점이 2024년으로 또 연기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정부 측에서는 폐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비판하는 쪽에서는 사실상 폐기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에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비판하는 쪽은 사실상 폐기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측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다가 절대로 공약 파괴된 게 아니다. 공약 파괴라는 주장 자체가 무책임한 선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신도시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야당에서도 공격 포인트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강하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하반기의 연구 용역을 거쳐서 이제 2024년에 재정비 마스터 플린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이게 지난번에 8.16 대책 나올 때 나왔던 이야기예요. 2024년이면 벌써 2년이나 멀어진 얘기가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걸 진짜 공급하는데 계획을 그때 세우면 공급 자체가 굉장히 미뤄지게 되니까 실행은 상당히 또 그 뒤가 될 테고 사실상은 파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장관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10만 호 공급, 그러니까 재정비 특별법을 통해서 10만 호를 공급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10만 호의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들 말장난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또 원희룡 장관 측에서는 이게 또 절실한 표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일계신도시 출신이거든요. 저희 친정집이 평천이어서 그래서 제가 초등 6학년 때 입주를 해서 30년 된 집에서 저희 노아파트에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 보면 리모델링 얘기도 나오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0만 원 공급 이것만 사실 기억이 나지 10만 원 공급 기반 기축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반 기축은 안 들렸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일계신도시 사는 분들이 이거 대체 공약이 파괴된 거냐 아닌 거냐 대체 누구나리 맞는 건지 너무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일단 대통령이 오늘 한마디를 하기는 했죠. 이게 원래는 한 5년 넘게 걸릴 것을 단축을 해놓은 건데 왜 이 정책에 대한 내용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느냐라고 참모들을 질책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약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내보이긴 거긴 한데 5년이란 시간이 짧긴 짧죠. 김치영 기자님, 결국은 역시 또 전달과 홍보의 문제인 건가요? 실제로는 바뀐 게 없는데?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일기신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기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정도 지났으니까 뭔가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신규로 부지를 확보할 수는 없고 결국에는 노후된 아파트를 뭔가 아까 말씀하신 10만 호 공급의 기반으로 만들어서 신도시 쪽에서 뭔가를 해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방법을 찾는데 시기가 지금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하고 맞물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다 공급을 확 넣어줬을 경우에 또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테고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되는 정부의 고민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한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허용해 주고 뭔가 풀어주면 시장의 가격을 급등시킬 만한 요소를 넣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가 적기일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안 주면서 공급도 하고 신도시의 노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늦어지는 거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주택가게 같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불만이 폭발을 하고 있는 시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사실상 폐기? 이 말은 안 돼. 우리는 어쨌든 하고 있어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윤경 기자님. 지금 김치형 기자님 말씀처럼 사실 최근에 금리 올랐고요. 주택시장 얼어붙고 하락세 이야기도 들리고요. 빠르게 지금 얼어붙고 있는 주택시장 아니겠습니까? 얼어붙고 있다는 표현은 조심해야 됩니까? 약간 좀 과장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은 하향 안정화고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청약저축 가입자도 감소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2009년에 다시 나왔었는데 그때 이후에 가입자 수가 전국 단위로 지난달에 처음으로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누적 가입자 수가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신규 이렇게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서울 같은 경우가 두 달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약저축 그러면 일단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품이다. 맨 첫 걸음이다라고 늘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줄었다는 것 자체가 내 집 마련에 대한 약간 좀 희망을 조금 덜 갖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배경에는 이게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대출 워낙 깐깐하게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대출받아서 나머지 잔금도 치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분양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주택청약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하셨던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수요자 이상으로 많았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 금리가 생각보다 오르지를 않고 있어서 연 1.8%로 지금 평균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6년째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까 지금 금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면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청약 당첨될 걸 이렇게 막 계산을 하고 하면서 가점 생각하고 하면 지금이 혹시 적기는 아닌지 빨리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떨까요? 이 청약 저축은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관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청약 저축의 가입 시점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이게 청약 저축을 가입하는 사람이 적거나 많거나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집을 나중에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소액이더라도 가입 시기가 중요하고 조건을 채우는 게 중요하니까 가입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이제 재테크 관점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세액 공제도 받고 일부 이자를 주긴 하지만 이자를 아마 최근에 정부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공사나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이자를 높여주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안심전환대출이나 이런 데 재원으로 정부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심전환대출은 아시겠지만 이자를 덜 주는 대출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견정금리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로 바뀌면서 이자를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이 재원을 가지고 많이 벌 수 없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약저축은 청약을 하기 위한 기본 수단일 뿐이지 재테크의 수단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부가 2030세대를 비롯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를 많이 주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한 것도 공약 중에 하나거든요. 청약저축이 필요 없어질 수가 있겠다. 네. 그래서 27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청약에 대한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덜 까다롭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반면에요. 주택연금 가입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요. 이거는 지금 가입해야 유리하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불리해진다. 이런 인식이 심리가 작용한 건가요? 아시겠지만 주택연금이 영모기지라고 불려서 내 집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가 집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입 시점의 집값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가입률이 좀 저조했던 것은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따 하자. 좀 이따 하자.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더 덜 받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 건수를 봤더니 6,923건이었는데 작년 상반기보다는 37% 가까이가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부가 가입 대상 기준 주택을 지금은 공시가 9억 원인데 12억 원으로 좀 완화를 해줄 그런 계획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입자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 말씀 중에 주택은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귀와 가슴에 많이 남습니다. 실수요자들께 꼭 적절한 주택이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김유리 리포터. 네.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넘어서는 듯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오늘 우리 증시는 오늘도 하락했고요. 특히 목요일에 있을 미국의 잭슨홀 미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3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했다. 이거 그러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반대로 미국 달러 가치가 크게 치솟은 겁니까? 둘 다 맞죠. 둘 다요? 네. 달러가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건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보니까 달러의 강세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보통 좀 달러가 강하다 그러면 원화가 1,220원대 1,230원 정도에서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지금 서울 외환시장에서 한 10원씩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13.9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달러당 1,339.8원 장중에는 1,340원을 넘어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환율 레벨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기 수준 그러니까 13년 전 수준 정도의 환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미국 경제도 지금 좋지 않다고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런데 이게 달러만 이렇게 강한 게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해요. 달러 빼고 다른 통화가 다 약세면 괜찮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른 통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인 것도 지금 사실이고요. 그래서 다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1등하는 친구는 등수가 떨어져도 저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되게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회복 탄력성이 좋았거든요. 지금 고물가라고는 하지만 고용시장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 밟았는데 한 번 더 밟을 것이냐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인플레가 오고 여기에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경기 침체까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나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로화는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긴축을 같이 하고 있더라도 미국 상황이 좋으니까 그러면 유로화가 떨어지는 것이 또 달러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는 계속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그 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일단 지켜봐야지 되겠지만 당분간은 좀 올해가 정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 폭이 문제는 되겠죠. 달러가 유일한 대안으로 지금 여겨져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달러 외에 유로화나 엔화가 이렇게 위험 자산들이 급락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위험 상황이 오게 되면 안전자산으로서 이 3대 통화가 좀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유럽은 우크라이나고 러시아 사태 때문에 워낙 힘들고 그러니까 유럽의 유로화 자체가 지금 강세를 보일 수 없는 환경이고요. 엔화는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엔화 약세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풀어버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화도 대안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달러 말고는 이게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일명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세계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강세를 보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한 80 중반에서 90 중반 사이를 보통은 왔다 갔다 거리는데 최근에 100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며칠 사이에 108까지 올라갔거든요. 한 일주일 전만 해도 104, 103 이렇게 좀 내려왔던 상황인데 한 이틀 사이에 미국에서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또 강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달러값이 더 강해지겠네라는 금융시장의 선호 현상이 나타났고 그게 달러의 수요를 더 폭발시키면서 워낙 약세를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치현 기자님 오늘 보니까 우리 증시가 많이 하락했던데요. 이것도 환율 영향을 받은 게 큰가요 그 요인이? 네 환율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간 비교적 증시가 괜찮았거든요. 반등을 해서 2500선 위로 코스피가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지난 주말하고 오늘 조금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와주지 못하는 환경이 결국에는 달러의 강세 원화의 약세로 읽혀지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그래도 환율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면서 아 이게 정점을 찍고 이제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일 시기가 됐나 아니면 달러 약세가 좀 나타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지속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율 상황이 싹 바뀌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한 달 동안 오른 것에 대한 조정도 같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오늘도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눈치를 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 주 뒤쪽에 약간 금융시장 이벤트들이 좀 모여 있거든요. 말씀하신 이벤트가 잭슨홀 미팅? 네. 이거라고 알고 있는데 잭슨홀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 같긴 하거든요. 잭슨홀 미팅이 뭐길래 그런 거죠?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좀 한가할 때는 이 캔자스주 연방준비은행이 주최를 해가지고 경제심포지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 주요은행 총재들이 모이고 또 금융 전문가 그다음에 또 재무장관들 다 모이니까 한마디씩만 해도 다 뉴스가 되는 그런 자리이기는 해요. 맞겠네요. 그래서 8월 말이면 늘 좀 주시를 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여기서 벤 버넨키도 그랬고 제롬 파월도 그랬고 항상 무슨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앞으로의 특히 이제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밝히게 되니까 이번에도 목요일날부터 시작을 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6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이 될 텐데 그때 연설할 예정이라서 어떤 말을 할까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고 김치연 기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파월은 지금 자신감이 있어요.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고용시장은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된다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난해에는 테이퍼링을 연내에 실시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내가 인플레는 확실하게 잡겠다라든지 금리 인상의 당위성과 함께 속도 조절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들을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토요일 새벽이 아니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이라고 하는군요. 금요일 새벽에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다들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이창용 하는 총재도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네. 마지막 세션의 연설이. 그렇다면서요? 돼 있는데 우리나라 하는 총재가 연설하는 거는 이번이 좀 처음이라서. 처음인가요? 예. 더 주목이 됩니다. 네. 아무쪼록 세계 금융시장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카카오페이의 핵심 사업인 카카오톡 송금하기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간편 송금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정말 간편하게 송금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으실 텐데요. 갑자기 중단된다. 왜 그런 거죠? 이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계좌 연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송금 서비스가 지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종 무슨 무슨 페이라고 불리는 데들에서 그냥 카카오톡을 아까 카카오톡이라고 저희가 얘기했으니까요. 톡을 통해서 이렇게 계좌를 이체해 주고 하는 돈을 보내고 했던 것들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생인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카카오톡 송금을 이용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토스 송금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런 식의 사실 핀테크 기술을 이용을 한 서비스들이 우리 생활에 많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카오톡 송금하기가 안 된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송금만 얘기를 들었는데 토스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좀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지금 이게 기명 송금의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무기명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을 세탁하는 경우도 좀 있고 돈 세탁이나 부정한 송금액이 부정하게 쓰는 돈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법안에 있는 내용이지 법이 아니거든요. 통과가 안 됐죠. 법안도 지금 2년째 계류 중인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기자가 좀 무리하게 기사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리했다기보다는 충분히 이런 해석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금융위 쪽에서는 이게 차단되는 게 아니고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선불전자금융업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무기명으로 이렇게 이체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사람들도 자금 이체업 허가를 받으면 송금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라는 거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큰 또 하나의 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벽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이 서비스를 도입한 근본적인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은행은 기본적으로 허가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가해 줄 때 몇십 년 만에 매기가 들어왔다 매기혹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동안 고여있던 물에 혁신적인 서비스라든지 편리함을 좀 더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다시 과거로 돌리겠다는 얘기고 거기에 허가를 하나의 허들을 넣겠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보안 문제라든지 아까 자금 세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간편 송금의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소액만 가능하죠. 소액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일어날 수 있는 자금 세탁이라는 규모가 얼마나 될지 무수한 횟수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커피 체인점이나 이런 데에서 이거는 이체는 아니지만 이미 상품권 형태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돈을 받아놓고 쓸 때마다 이렇게 결제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서비스예요. 이게 이체냐 상품권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굳이 이걸 다시 돌릴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업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금융까지 지배를 하게 되느냐 이거를 용인할 수 없다는 인식이 아직이 아니라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존 시장의 허대를 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저는 혁신을 다시 저해하는 게 아닌지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고요. 물론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금융위가 전면 중단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주가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지난 금요일도 엄청 떨어졌는데 오늘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카카오페이는 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서비스 하나를 못하게 되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카카오뱅크는 또 다른 이슈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KB국민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분 절반 정도를 블럭딜이라고 해서 매각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주요 주주가 이탈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상황이어서 그래도 어쨌든 핵심 서비스 하나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 회사에는 타격이니까 그동안 카카오 그룹주들이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악재가 하나 같이 나왔으니까 주가가 더 빠졌죠. 금융의 안전과 신기술의 혁신, 조화가 잘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유리 리포터, 김치영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